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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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릴리밀에 이르렀어 체크합니다 체크 차 소리가 커서 목소리를 크게 해야해요 차 소리가 워낙 크다보니까 잘 안들려요 차 소리가 커서 목소리를 잘 안들린지 안들린지 아무것도 대단히 안해주시지 틸스피커도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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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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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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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코너 2코너 2코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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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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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아멘 목소리를 좀 크게 해요 MF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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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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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크게 목소리 좀 크게 아니 크게 톤만 높이지 말고 톤만 높이지 말고 크게 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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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친구인지 못봤어요? 세카 아 그래요? 목소리 목소리 갈게요 망고님 백마커네요 아마 찡겨서 나갔던 것 같아요 몇 킬로인지 그거를 정해줘요 선두차량 80킬로라고 합니다 10킬로인데 뭐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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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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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